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기도 시리즈 14번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부러지져라. 기도잖아요. 여러분 부러지는다는 것은 소리만 목소리만 크게 내가지고 기도한다고 부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내 영의 깊은 곳에서 가장 간절하게 그것도 주 예스름으로 주누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창자가 끓는 듯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나 자신을 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느낌으로 주신 부담으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러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할렐루야.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1번 태풍의 계절. 2번 최고의 기도. 최고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3번 오직 기도. 태풍의 계절이라는 제목을 왜 정했는가 하면 여러분이랑 나나 똑같아요.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주님 앞에 나오고 난 후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은 사실 태풍의 계절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더욱더 요옥과 같이 벗기시기 위하여 정검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천혜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두면 안 돼요. 계속 그분은 우리를 다루셔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검같이 나오래요. 단련이 뭐예요. 이 돌덩어리 산에서 캔 돌덩어리를 넣고 용광로에서 막 그냥 막 하면은 쇠가 이쪽으로 줄줄 흐르겠죠. 그걸 가지고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는 거. 쇠는 두드릴수록 더욱 강해진다. 연철이 아니고 강철이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물렁한 성도가 아니라 강한 성도. 단련된 성도. 마침내 정검과 같이 나온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며 마침내는 보석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예요. 그러면 재건정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단련해 오셨는가. 그러면 그거하고 대조해가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단련해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태풍의 계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는가. 앞으로 또 우리를 어떻게 만지실 것인가. 나의 관정, 여러분 관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고 나아갈 길을 알아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너는 내게 불을 지져라 오직 기도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분이 주신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때를 위하여서 우리는 예비해야 되고 마침내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비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 돼. 기도로 훈련이 돼야 돼.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돼.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 알렐루야. 1956년에 저는 경북 상주 함창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56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집에 있는데 미국 사람이 왔어. 난생 처음 봤어. 미국 사람. 1956년에 초등학교에 갔어. 이거 한국말을 잘 못해. 이거 잘 안 되는 거야. 반영어 쓸 거 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 골짜가 뭔가 잠깐만 들어놓을게. 예수 믿으시래. 내 나서 내 귀로 예수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 예수 믿으자. 그리고 뭐 선짓 발짓 다 하면서 이거 안 통해?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예수처밖에는 몰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친절하게 대해줬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집집마다 주지 않는 고급 책. 굉장히 두꺼워. 그걸 한 권 주시는데 미국에서 발행한 한국 백성들을 위한 전도 책이야. 전도지 얇은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한 3, 400페이지 내지 4, 500페이지라 되는 굉장히 두꺼운 전도지 책을 주셨어요. 그 안에는 주님의 일생에 대한 예수 믿으라는 내용으로 편집해가지고 종이도 아주 좋고 칼라로 돼 있고 아 그렇다면 이런 종이가 다 있나 이런 인쇄가 다 있나 깜짝 놀랐어. 내가 어릴 때 봐도. 제목이 그렇게 오래 됐는데 아니 저뿐이야. 그 책 이름이. 내가 이제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일어났어. 껍데기에. 표지에.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시간을 쓸 때마다 조금씩 받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참되시다. 좀 알겠다라고 무슨 말인가.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야. 근데 제일 끝에 다 하늘을 모르겠다고. 할지어다. 하나님이 할지라니. 할지가 뭔가. 아무래도 안 풀리더라고. 하나님은 참되신데 또 할지신 분이다. 할지어다. 아 이거 모르겠어. 로마스 나오잖아. 그 말씀. 나중에 볼게. 참되다고 할 수 있는 분이다. 참된 분이시다. 그런 뜻이야. 알렐루야. 그러고 나는데 1년 있다가 주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어. 1957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마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주님은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분은 내 안에 계셨어. 나를 주시하셨어. 나를 인도하셨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1957년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1972년하고 73년이니까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렸죠. 그때 나는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공업교육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학 안에 동아리가 있더라고.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유비에퍼야. 유니버시티. 비가 바이블이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거기다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느낀 거 이야기하고 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은혜를 못 받았어. 굉장히 그때는 내가 성경 읽을 때 메마르더라고. 하나도 와서 닿는 게 없고. 말하자면 내 영혼이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세상적인 것 이렇게 본래 타고난 어떤 육성 이런 것이 더 강했었나봐.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교회 생활을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신앙이 뜨겁지 않았고 그냥 세월이 그냥 지난 거야. 그리고는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서 학원 하다가 전두환 전청 나와가지고 학원 폐쇄하는 바람에 대전으로 가서 또 다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게 이제 동서물산이라는 그 캐릭터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종무를 했는데 1년 있다가 서울 또 지사로 발령받았는데 가보니까 용산구 효창동이라고 거기서 또 1년 남짓도 근무를 했어. 그러다가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대우빌딩 12층에 본사를 둔 피어리스 화장품 지경연금수장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이제 합격을 했어. 그런데 첫 번째 발령받은 게 광화문 영업소 소장이야. 거기서 또 1년 했는데 잘 안 돼. 내가 제의를 해서 아 나 저 딴 데하고 바꿔달라. 그래서 홍재동 영업소하고 바꿨는데 그때부터는 영업소 실적이 좋았어. A급 소장이 됐어. 그때 김경자 사모님을 거기서 만난 거야.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를 이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난 그것은 이제 최선을 다했지. 그러나 주님 보시기는 이제 이것저것 다 겪어가면서 이제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돼. 사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자기가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에 다음 주일날 나하고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주려고 나갔다가 주님께 붙잡혔어. 주님을 찬양한다. 내가 전에도 관장했죠. 난 그건 약속 지키러 나갔어. 그 시간만 떼어주면 난 끝이야. 할 거 다 했어.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 나도 모르게 가서 뒤로 젖혔어. 의자에 앉아서. 팔짱도 깼어. 아니 교회에 참 참 어릴때 나고 오랜만에 와보네. 저 목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해야 돼. 구경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당한 거야. 딱 성냥 갖다 붙는데 사람의 입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성냥을 부으실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천직개벽 이거 어떤 복인지 아세요? 성냥이 주님이 나에게 오셨어. 아무나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 성냥 받으려고 막 금식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원 가서 부러지는데 그래도 못 받는 사람 많잖아. 나는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주님이 그냥 확 나를 덮치신 거야. 성냥을 부었는데 내 안에서 있는 게 감당이 안 돼. 이건 뭐 말이 표현 안 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내 입에서 누가 가르쳐줘도 안 해서 그런데 성냥 받은 줄 몰라서 나 그게 성냥인지 몰란 거야. 내 입에서 온 주님 주 예수는 아니야. 그 당시 주님이야. 교회에서 주 예수에 앉아가서 주님이라고 찾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불타는데 성냥을요. 이걸 계속 읽지 않으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성냥을 계속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은 나를 주의 종의 길에 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셨어. 그 다음 주부터 영업소 소장을 하는데 영업소 사람들 보고 전부 다 아침 덜 찍어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우리 일과 시작한다. 그걸 강제로 모은 거야. 사모님이 역할을 했지. 사모님도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요.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잖아. 기적이야. 365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일과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일요일에 그랬지. 일요일 날은 안 나오잖아. 근데 일요일 날도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그랬어. 사모님도 나오라고 그랬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각자 자기 교회에 가는 거야.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목양하게 하신 거야. 예배를 혼자 인도를 했어. 찬송하고 늦게 하고 성경 읽고 마태봉 1장 2장 3장 4장 막 차례대로 나가는 게 하루에 한 잔씩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주일 날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신방을 했어. 야 근데요 연구를 안 해도 그 집에 가면 내가 계속 성장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 그냥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집 간대 뭐 해야지 하고 막 요즘같이 막 이래가지고 적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가면 그 집에서 찬양할 때 그냥 나와. 그래가지고 하루에 다섯 집을 가도 다섯 집을 준비 안 해도 그 집에 적절한 말씀을 그냥 주시는 거야. 목표를 시작했어. 그리고는 직장을 사모님도 나도 관두게 하시고 수모금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3학년이 교회 개책을 하게 했어. 많은 거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 시작이야. 근데 직장 관두고 목회를 하니까 성도 하나도 없네. 그때 또 굶어야 돼. 쩔쩔 굶었어. 우리 고향 옆에 점점 가가지고 쩔쩔 굶었어. 근데 기적이지요. 많은 거 가지고 어쨌든 집을 얻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오구 도저히 이건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도 있는 기적이야. 많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새 집을 그것도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 간판까지 달았어. 예배를 계속 드렸어. 구황에도 했어. 이런 기적이 되어있습니까? 그건 내 내 소원을 갖게 하신 거야. 그 다음 해에 1987년에 대구로 간 거야. 수성구 만천도 그 가서도 또 집을 얻어가지고 또 개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년 이상 했었던 거야. 그리고는 주님이 나를 서울로 보내신 거야. 은평구 은평구 은암동 가정집 지하 내가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거동이야. 거기에서 1년 뒤에 1989년에 은평구 대조동 더 좋은 건물 새로 지은 건물 지하실인데 굉장히 넓었어. 그것도 새로 옮겼어. 좀 부엉이 된 거지. 그리고 1990년 1월 23일에 장로교 합동총회 경선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90년이니까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거는 지금 뭐 2024년 34년 됐나? 목회를 그 영업소에서 시작한 거는 40년 전이고 1984년인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40년이 좀 남았네. 그리고 이제 안수 받고 2년쯤 다 됐을 때 91년 말에 주님이 서울 목회를 접고 대전으로 또 오게 하셨어. 참 가난했어요. 하루에 2개 이상은 못 먹었어. 병도 많았어. 지하실에서 목회하더라고.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도저히 안 하면 안 되는 거 성경연구 하루에 막 한 반은 내가 눈떠 있는 시간 반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 강화문 내가 영업소화했던데 거기 가면은 교보문고 그쪽의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의 말씀사 책 기독교 서적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파는데 거기 가서 게시록 종말로 비슷한 제목은 책은 무조건 다 산 거야. 그 가난한 데도 안 먹어도 책은 산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아 이게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다니엘스 9장을 뼈대로 해놓고 이 사건의 순서를 내가 정리를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 사건인지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항충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언제인지 한란이 대한란이 하면 이게 게시록 몇 장인지 성도하려는 뭐고 주님이 공중하려는 뭐고 지상하려는 뭔데 그러면 그 사회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무슨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지 적그레스토가 나타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그걸 내가 파악을 해서 성도하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그레스토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적그레스토가 올 겁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 사건의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도표로 그리는데 몇 년 걸렸어. 그래가지고 서울서부터 종말론 집회를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집회를 시작하고 금산에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게 성망론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창세계에서 계시록까지 내가 강의를 하면 다 하고 싶다. 강의설률 그 다음에 부공예 그 다음에 대응구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예수 찬미 성교회라는 성교회를 만들어서 성교원금을 받아 이거 뭐 사야 되는데 성교원금 하실 분이라서 그래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샀어. 그것을 이제 복사를 하는 거야. 복사해가지고 전도지를 안 돌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돌렸어. 그때부터 이제 그걸 복사해가지고 일부러 미국으로 계속 보내기 시작했지. 그거 하나님 뜻이야.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설거 테이프가 전달되면서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을 세 번 그렇게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워싱턴주 아이다호주 원타나주 캘리포니아주의 LA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거기에서 집회한 게 이제 우리 카페에 남아있죠. 그때 그렇게 가난한데 서울에 갔다가 주님께서 대전으로 해서 검산으로 오게 하신 뒤에도 처음에 너무너무 가난했어. 텐트 성전에서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백돌 사가지고 그냥 대강 지어가지고 그냥 벽돌 싸우면은 브로커 싸우면 밖에 미장 발라야 되잖아. 미장야도 있어. 그냥 그 안에 그냥 사는 거야. 뚜껑 스렛도 이렇게 뚜껑 덮고 그냥 천장도 없고 안에도 벽돌 바래지잖아. 그냥 사는 거야. 그 연탄난로 그거 가지고 근데 2002년부터 주님이 나를 그동안 성경 연구하는데 날개를 따라주기 시작했어요. 2002년도에 월평력 교회 짓는 해인데 그걸 지우면서요 매주 극동방송 설교를 매주 했으니까 그때 내가 평생 제일 바빴을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럼 매주 그것도 극동방송까지 가가지고 그 박스 안에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가지고 녹음을 하고 오는데 하루도 안 하려는 거야. 날개를 달아주시는데 극동방송 대전CBS TV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 그리고 또 소문이 나니까 대전신학교에서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게 벌써 18년 됐어요. 대전신학교하고 호원신학교 강의한 게 벌써 18년 됐어요. 그 카페 다 올라가 있잖아. 아 시골에서 목회해도 되는구나.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폭풍의 계절을 지나서 쓰시는구나. 그걸 막 여신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사람은 좀 둔해요. 지나고 나면은 아 예전에 내가 그랬구나. 아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항상 보면은 감사한 거 주님 앞에는 감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보람 있는 것도 있고. 2002년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시골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넓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외부 사람들이 전하고 오고 헌검도 오고 방문도 하고 그러다가 2006년에 이제 신학교 강의하면서부터 최경희 권사님이 전화와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교인이 된 거고 참석은 그때 못할 형편이잖아. 대전에서. 2006년 같은 해에 조치원에서 그 먼 데서 강소영 권사님이 또 우리 교인이 됐는데 그 다니던 교회가 어지러워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예창교회 오기 전에 세종시하고 조치원 대전에 많은 교회를 다녀보라고 특별히 명령하셨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 50교회에서 100교회는 다녀봤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금요일 날 우리 교회를 부르시더라고. 강소영 집사 교회 오라고. 예. 그래서 오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번 주에 등록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등록하셨어. 그리고 대전 cbs tv에서 tv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설거를 하는데 그때 유복성 권사님이 대전 그 경성 큰 마을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 그거 딱 본 거야.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통도 커. 헌금을 그 자리에서 1,300만 원을 보냈어. 그래서 사택 싹 막 곰팡 피우고 이런 거 싹 다궂혔어. 그러나 뒤에 미국에서도 이형 목사님한테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 월요일마다 모여. 자기 교회에서도 월요일마다 모여. 미주 미주 예찬 선교회 이런 거요. 그래서 그중에 김진자 전사님하고 박애스터 전사님은 내가 가르치는 대전신학교 통신강좌를 했어요. 레포터를 분량을 줘요. 그러면 계속 테이프 가는 것마다 레포터를 써가지고 레포터를 보내야 돼. 레포터를 써가지고 보내줘야 돼. 그래가지고 학점이 나오기 시작해. 나는 사인하면 그게 내면의 학장님이 그걸 학점으로 명이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네 분이 내 강의를 듣고 신학교 졸업장을 받았는데 그중에 두 분 김진자 전사님하고 박애스터 전사님이 내가 2007년 2008년 갔을 때 우리 검산예찬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전도사 임명하고 미주 예찬 선교회 설립하고 박애스터 전사님 주님께서 회장 지금까지 맡으시고 그 다음에 김진자 전사님 연세가 모의 분종에서 제일 많죠. 그렇게 지금까지 월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다가 어떨 땐 어릴 때 코로나 이럴 때는 2주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주님이 종의 생활을 이제 재정적인 생활을 돌보셨어요. 훔치지 않았어 그때부터 그래서 미국에서 매달 천 달러씩 헝금 보내오시고 우리 지금 계시는 여러분하고 다른 분들도 헝금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 수도 늘어났잖아. 식구가 일곱 가지 되지. 일곱 식구가 됐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생활 자체를 책임을 지시더라고. 전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지나와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훈련하시는지 조금 알겠습니다. 잠은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요호하시니라. 나는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가 되든지 학원 원장이 됐어야 돼. 내가 원하니까 그랬어. 남 가르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아니야. 주님한테는 벌써 정해졌어. 그래서 주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인도하시면서 태풍의 계절을 계속 겪어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나는 늘 주님을 찬양한다. 최근 2020년에서 올해 24년까지 패스로는 지금 벌써 5년째예요. 내 목회 중에서 가장 큰일 어려운 일을 닥쳐서 나는 나는 주님 앞에서 좀 의문이지. 주님 이제 목회를 이제 관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때가 왔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 평강 가운데 목회가 끝나지 않고 가장 어렵고 큰일을 닥치게 하십니까? 교회의 일 가정의 일 사람 사이에 건축하면서나 인간적인 일 남한테 남한테 다 그렇게 주의 종으로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픔 주님께서 내 옆구리와 내 가슴에 대못을요 벗겨 박아주셨어 주님 앞에 감사는 하지만 나는 항상 단련 연단 고통 눌림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요 알렐루야 그분은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접목시켜야 돼요 개인 간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 그가 하나 알아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죄 짓지 않은 거 말할게요 나 그분을 한 번도 원망 안 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원망을 해보진 않았어 한 번도 내 양심 안에 남이 봐도 저 목사가 저러지지 않았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뭘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가장 제 1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에 왜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그분은 우리 금산예창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라 사람들에 대한 비전이요 너무너무 확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원도 과가 있죠 선생님도 과목이 있잖아 국어선생 영어선생 수학선생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은사가 따로 있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선거가 어떤 사람들은 말썽 누구는 신규 은사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건 각각이라고 그랬어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자기가 맡은 은사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하면 돼 나는 지금 해할 일이 뭐냐 내 직무 직분 사명 은사 탤란트 그것만 하면 돼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말할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나 그거 하나는 알아 직무 유기하지 않았어 주님이 그거 하나 확실히 보여주셨어 시골에서 목표해도 똑바로 해라 너 시골에서 열심히 하면 아무리 도예지에 몇 만명 되는 교회 목사하고 너 차이가 없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 목표의 두 가지 슬로건 진실하자 두 번째 성실하자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알렐루야 나의 연단 폭풍의 계절 고난 이런 건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 나하고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시몬이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성전에 한례받으러 오신 거 알아요? 8일 만에 그때 성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안나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시몬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보지개 쌌는데 8일밖에 안 됐으니까 얼굴이 보입니까?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딱 들어오는데 시몬은 주님인 거 알았어요 주제여 옛날에 그 부분 읽을 때 막 이야 이런 경우가 세상에 나 주제여 이분은 딱 한 마리만 들어도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몰라 매일 주님을 거래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을 뵙기를 기다렸어 한지예수님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시몬같이 사모해야 돼 똑같아 상황이 근데 보지개 쌌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님인 줄 알았을까 이야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을 만났으니까 성전 안에서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서 예수님을 뺏었어 오 주제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냐 이야 나 너무 놀랐다 대본 알아봤자니까 안 놔도 이분이 누구신가 말했고 주님은 아직도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단련받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나는 소원이 그랬어요 주님이 나한테 약속을 굉장히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나를 데려가시려면 주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진 걸 보여주고 나를 데려갔어요 아까 그전엔 나 못 가요 그랬어요 왜 약속을 해놓고 눈으로 보게 하셔야지 여러분과 같이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종의 가정을 세운 거예요 살린 거예요 지탱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인간적으로 고맙죠 주님께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운명체야 이제 공동 운명체야 할 수 없어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 끝까지 주님을 맞이해야 돼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특별히 주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의 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시리즈가 끝나면 그거 다시 할 겁니다 종말이 다가옴 그런 제목으로 이제 주제를 정해놨어요 주님 주신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똑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알렐루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 생활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봐야 다 부자가 되겠대요 왜? 여러분이 가난하면 교회가 안 되니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셔야 돼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우리 교회가 부엉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것보다 열 배가 커야 될지 수십 배가 커야 될지 그건 몰라 주님이 이제 하셔야 돼 이건 임시 집회소 멀리 내다보고 세계 정세 시대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남보다 앞서는 거야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안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쓰시게 돼 있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안 쓰실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너무나 상식적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 어떻게 주님이 나를 폭풍의 계절 가운데 여기까지 하시는 거야 그건 활란 날이야 그래서 본문이 그래 활란 날이 왔냐 내게 부르지라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 오직 기도야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활란 날이 다고 왔냐 내게 부르지라 하나님 돌아가셨냐 아니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보너스가 있다 보너스가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 뭐 이런 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보증수표잖아 이거 아주 딱 써놨잖아 여기다가 안 하면 약속한 것도 못 받아 확실히 잡아야 돼 뜨거운 게 있어야 돼 끈기가 있어야 돼 강해야 돼 원수들하고 이 큰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신혼방 없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그것도 방법이야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 살 방이 없어 직장 간두고 사람들이 나보고 알거질하더라고 그러니까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이 없어 신혼방이 없어 살 집이 없어 어이 보통 사건 아니잖아 근데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지요 결혼을 했는데 방이 없지요 갈 때는 기도원 밖에 없는 거야 주님이 제일 묘하게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름 난 기도원은 전부 다 가봤어 안 가본 기도원이 없어 그리고 길 가다가 전부 때 포스터 집회한다고 붙여서 그거 안 가본 데 없어 보고 안 가본 데는 없어 그렇게 이제 결혼 초 신혼방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할렐루야 은혜 받게 하신 거야 그 다음에 앵간한 기도원은 밥을 거의 공짜로 줘 할렐루야 다 봤어 황국교회가 지금 상태가 어떤 거 다 본 거야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회 피크야 황금기였어 그때부터는 쫙 내려가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이야 앞으로도 더 내려갈 거야 그 중에 특별히 주님이 숨겨놓은 종들을 통하여서 그분은 그분이 일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숨겨둔 종들 일꾼들이 돼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은요 죽기 전에 사람으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잖아 그죠 그분이 자신의 그 인생 130세의 애교배가 17년 때 살았어 147세까지 살았는데 그때 이제 인생을 살고 자기 인생을 돌아가 보면서 고백을 해 장세기 48장 15절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목양하신 하나님 그런 듯이 참 좋더라고 다윗은 10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얼마나 착해요 그 영이 자기가 왕이면서도 얼마나 착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금 목양하고 계신 거예요 또 종들이 나의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다윗은 주님을 찬양했어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기도를 하는데 최고의 기도는 주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거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최고의 기도 불을 지지라 그랬죠 정말로 안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수준이 안 되면 기도를 10시간 해도 사단의 장막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 주님의 보좌까지 못 올라가 다니엘스에 나오잖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야같이 간절하다면 5분도 안 됐어요 엘리야가 5분도 기도 안 했어요 응답이 오는 거야 기도는 말재족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껑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 체험으로는 평생 기도해 왔지만 계속 똑같지는 않아 정말 은혜로운 기도는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 말을 많이 하던 척해야 돼 눈물이 나 그냥 주님 그래도 그래도 그냥 눈물이 나 말 많이 할 거 없어 여러분 생활하면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말을 줄여요 말소를 줄이라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시라니까 2대 8 정도 말은 2마하고 기도는 8 정도 하면 그게 성공한 사람이야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의 품질이 문제지 간절히 기도할 때는 대체로 눈물이 나 뜨고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거나 하는 게 내 몸이 알아 내 영혼이 알아 전부터면 기도한다고 바로 뜨고 지는 거 아니야 이게 또 시동을 걸어야 돼 그래서 메뚜기 같은 기도하는데 햇딱 발딱 일어나고 조금 하다가 발딱 일어나고 딴 거 하고 아 이거 전화해야지 뭐 기도가 딱 한 거 전화하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 그거 마귀가 지원해 준 생각이야 기도할 때는 이 생각을 꺼내야 돼 생각을 닫을 줄 알아야 돼 생각의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 기도의 문을 열어놔야 돼 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뭔가 내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주님 앞에서 눈물은 맑고 뜨거운 영혼에서 맺혀 흘러나오는 이 선이다 난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의 기도가 뭔가 정의를 내렸어 다시 말해볼까요 주님 앞에서의 눈물은 맑고 뜨거운 영혼에서 맺혀 흘러나오는 이 선이다 뜨겁고 맑아야 돼 간절할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한탄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거 소용없어 고생한다고 인생이 왜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건 아니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맑은 영혼에 맺힌 이슬같이 흘러내는 눈물 한 방울이 주님을 항복시켜 알렐루야 주님을 항복해버려야 돼 그리고 기도가 숨 쉬듯이 계속하지만은 주저리 주저리 그러면 안 돼 간단히 명료하게 아주 정확한 나의 의사를 표현해야 돼 그 다음에 기도는요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오는 게 있다니까 적어놓고 1,2,3,4 그거 안 오는 거다 놨는데 그게 아니야 정말 기도는 성령으로 하잖아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신다 그랬잖아 로마스 8장에서 그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보좌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성령으로 기도하라 지성소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요 알렐루야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항복하셔요 예찬교에서 누가 가장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까 나보다 더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알렐루야 나는 여러분과 기도에 대해서 상담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아 미국과 한국에서 누가 제일 간절한 뜬금 눈물의 기도를 나보다 더 많은지 나는 알아 그 다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대통령 만나는 게 쉬워요 근데 주님은 놀라지 마세요 언제든지 면회가 가능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든지 만났죠 새벽 1시 만나 주시오 내가 시 쓴 거 있잖아 지금도 새벽 3시 36분 그랬잖아 그때 난 그때 주님하고 같이 있었다니까 새벽에도 뭐 만날 수 있어 어디든지 장소 불면 시간 불면 주님은 항상 면회가 가능하다 멋있잖아요 근데 반대가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안 만나더래요 라오디기아 교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아우 그분이 오시가지고 저 면허자마자고 두드렸는데 물 안 안 내려줬대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성도들이 그렇다 그 말이야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다 이거야 또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려는 날이 가까워가지고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걸 표현을 해요 지금 어떤 사건 아니냐 그래서 오직 기도야 그래서 3번이 오직 기도인 거예요 최고의 기도에 내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나는 지금 폭풍의 계절을 아직도 겪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들을 아직도 단련하고 계세요 왜? 욕과 같이 양파 벗겨서 계속 더벅기고 더벅기고 정말로 보석과 같이 되도록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그분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목표하면서 고생하면서 원망하면 해봤습니까? 불평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백을 하세요 발을 씻으시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매일 헌신하세요 자신을 주님께 신부가 신랑의 품에 안기듯이 자기의 존재를 주님께 드리세요 헌신 깊이 들어가면 헌신이 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해보면 깊이 기도해보면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진실 영혼의 문제야 진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성실이 뭔지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외적인 문제야 생활 문제야 성실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셔야 진실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주님 앞에 가면 상 못 받아 인정 못 받아 효과 못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장례가 주님의 축복으로 연단을 맞추고 정금같이 나오시고 마지막에 주님의 다시 오신 분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 다 적절하게 쓰임 받고 다 새로 살면서 만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